걸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었어요. 공중전화. 학교 안에 공중전화가 있어요. 누르다. 번호를 잘못 눌러서 다른 곳에 전화했어요. 메시지. 전화를 안 받으면 음성 메시지를 남기세요. 번호. 비밀번호를 알아야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소리. 갑자기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알리다.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부모님께 알리고 싶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김선생님 댁이지요? 연락.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 주세요. 전화. 주말마다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통화. 리에 씨랑 통화하고 싶은데요. 팩스. 자료를 팩스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집 전화가 고장이 나서 휴대폰으로 전화했어요. 휴대폰. 집 전화가 고장이 나서 휴대폰으로 전화했어요.